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. 이 돈이 지급되는 통장을 이른바 수급비 관리자 몰래 누군가 분실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. 급여 통장을 넘기라는 병원 관계자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여서 병원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. 병원 측은 사실 관계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김 모 씨의 실질적 보호자 A 씨. 정신병원에 간식비까지 보내주며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로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긴 김 씨를 돌봐왔습니다. 김 씨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통장에 모았습니다.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는 A 씨를 김 씨의 수급비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. 하지만 A 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누군가 해당 통장을 분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. 급여 통장과 카드, 나아가 수급비 관리 권한을 넘기라는 병원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.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달 초 정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. 해당 병원 원무가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누가 왜 분실 신고를 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A 씨에게 급여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던 김 씨의 가족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.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전국적으로 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. 이 중 상당수는 스스로 수급비 등 돈 관리가 어려운 상황. 수급비 관리자를 선정하는 지자체가 수급비는 제대로 관리되는지, 수급비 관리가 침해당하는 건 없는지,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